실상을 조금 더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보시죠. 암호화폐, 가상화폐 긍정론입니다. 이 트럼프가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에 대해서 대단히 공세적인 정식을 쏘겠다. 물론 선거 전에 임하는 사람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시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미국의 가상 자산 채굴 업체 클린 스파크와 라이언 플랫폼스의 경영진을 초청해서 가상 자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채굴 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상 자산과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장하겠다. 내 목표는 미국에서 가상 자산과 비트코인의 미래가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참모들과 의논해 가지고 자체 토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히 여러분들 가상화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환호할 이야기인 거죠. 또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트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1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플랭클린 템플트는 보고서에 트럼프 당선 시 솔라나와 알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성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드리움 또 다음에 차세대에 상장돼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상장지수 펀드를 성인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처음에는 대단히 부정적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을 지하니까 6월 1일자 보도를 보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도 입장을 선회해 가지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소위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하니까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 대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제 그분들은 원래부터 그런 거래를 하신 분이고 저는 이제 이 실방송을 다루면서 가상자 화폐를 최근 들었는지 관심 있게 본 겁니다. 그럼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그런 방송을 내놓는 분들은 주로 가상화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나는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경제학으로 훈련 받았고 오랫동안 책을 써왔기 때문에 또 논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익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이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좀 잘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코인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보는가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기성세대들이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별로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가 변동성이 워낙 크는 겁니다. 변동성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물과 연계가 아닌다는 겁니다. 이제 어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rwa처럼 실물 자산을 코인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대동강 팔아먹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중앙화된 발행 및 내부자 그래. 많은 가상화폐 프로젝트는 초기 발행 물량을 내부자나 벤처 캡터를 배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고 일반 투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듭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코인 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단계 판매와 비슷한 방식으로 김치코인을 사가지고 돈을 잃은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원래 여러분들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누가 오너가 없고 채굴을 통해 가지 여러분들 지분을 얻는 전형적인 탈중앙화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런데 그걸 변형해 갈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마치 정권처럼 지분을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어떤 발행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김치코인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기에 가까운 손해를 받거든요. 이게 중앙화된 발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고 중앙화된 발행을 대개 코인 방식을 pos proof over stake 지분 증명 방식이라 하고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탈중앙화 돼가지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채굴을 해서 권리를 얻는 것을 pow 플룹 오브 워크의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인 거죠. 김치코인은 대부분이 적합할 때는 pos 지분 증명 방식이고 중앙화됐기 때문에 초기 발행자에게 엄청난 이득을 줄 수 있는 초기 발행자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허용한 거죠. 이 2번을 잘 봐야 됩니다. 중앙화된 코인인가 발행이 중앙화된 코인인가 또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작업 증명 방식 채굴을 통한 겁니다. pow 지분 증명 방식 pos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같은 pow 작업 증명 방식 채굴 방식의 코인을 더 신뢰할 만한 가상화폐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탈중앙화된 발행 방식이거든요. 비트코인의 경우 중앙화된 발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정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고 발행자가 조작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발행량을 조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살아남을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물으면 pow 방식이냐 pos 방식을 먼저 체크해야 된다. 중앙화된 pos냐 탈중앙화된 pow냐를 체크해야 되고 pos 면은 특정 개인이나 발행기간이 얼마인지 발행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seic의 규제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pow를 선호할 것이다. 탈중앙화되어 가지고 정권 성격이 없고 초기 발행자나 발행기간이 장난할 수 없는 pow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 비트코인과 같은 비슷한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 이제 가상화폐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강연이라는 걸 많이 듣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가상화폐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get to the point 핵심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선거 의정충돌 가상화폐 ai 모두 다 뭘 보는 겁니까 핵심을 보는 거예요 핵심. 본질이 뭐냐 이야기.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을 더 신뢰할 만한 가상화폐로 인정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트코인과 같은 비트코인과 비슷한 pow proof of work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을 앞으로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탈중앙화. 비트코인은 중앙화된 발행주차가 없어 정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발행자가 조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이것은 sec가 비트코인을 더 신뢰한 가상화폐로 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더 신뢰해 가지고 상장지수펀드를 만들어줄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겠냐 이런 코인인 겁니다. 탈중앙화된 코인.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은 상대적으로 규제하기가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c가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워낙 투희성이 강한 투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가상화폐를 갖고 계시거나 투자를 하시면 항상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아시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찾게 하셔야 몇 해 전에 김치코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돈을 잃었던 것 같은 그런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언급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